오는 24일은 6.25 전쟁 당시 국제연합군의 참전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른바 UN데이로 불리는데요. 전쟁기념관도 UN 참전국을 기억하기 위한 UN 문화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다니엘 기자입니다. 1945년 10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이 조직된 것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국제연합일. 이른바 UN데이로 불리며, 우리나라에선 6.25 전쟁 당시 국제연합군의 참전을 기리는 뜻도 함께 지닙니다. 이런 UN데이를 기념하며 전쟁기념관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회 UN문화주간을 운영합니다. 행사 주제는 고마운 은인들에게. 6.25 전쟁 71주년을 기념해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막행사는 22개국 주한 참전국 대사와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주요 행사로는 각계각층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준비됐습니다. UN 한국협회와 함께하는 UN 토크 콘서트와 참전국 대사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와 함께하는 엠베서더 토크, 6.25 전쟁과 UN군에 대해 전쟁기념관장과 이야기하는 스페셜 토크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대상 특별 프로그램인 참전국 탐험대를 포함해 공연과 전시, SNS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유엔 문화주관은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